안녕하세요. 고고, 영어 스피킹, 토익 스피킹 수업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줌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고 또 어떤 줌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쪽에서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리고요. 또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줌으로 하자고 이렇게 한다면 또 그때는 제가 공지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교님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강의 계획서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너무 걱정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거 그 뒷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주하고 나서 세척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책을 파고라 토스의 신 레벨 6에서 7까지 이 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0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 뒷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평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력을 다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1학기 때 보니까 아주 학생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학생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학교도 오고 싶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몹시 뵙고 싶지만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서 속상하네요. 아무튼 실전 훈련 테스트 10일부터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요. 지민 읽기가 나오죠. 이 페이지가 210쪽입니다. 210쪽. 여기부터 할게요. 이걸 읽는 거잖아요. 한번 이거 들어보면서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것은 여러분이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This is your local business news. This is your local business news. 여기 이 부분을 로컬이라고 했죠? 로컬. 오우 발음이죠. 오우. 이 펜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로컬. 써지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빨간 걸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되네요. 이게 오우 발음이죠. 로컬 로컬보다 로컬 끌에 가깝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슈화 현상에 의해서 어하고 의의 중간 발음이 나와요. 어떤 때는 어 어떤 때는 으. 로컬보다 끌에 가깝게. 으 소리에 가깝게 해서 로컬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Anthony Craddock will be inaugurated as the new vice president of young man construction. 이렇게 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 Anthony Craddock will be inaugurated as the new vice president of young man construction. 이 Anthony Craddock이라는 사람이 will be inaugurated. 친빈단 거죠. inaugurated. 이거는 중요하죠. inaugurated. accent가 AU에 있다고 빨갛게 됐죠. inaugurated as the new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은 뭐예요. vice president는 부 라는 뜻이죠. vice가 부회장으로서 취임됐다. Young man construction. young man construction. 이 회사의 He has a reputation for having extensive experiences. He has a reputation. T1의 accent 앞에 있죠. reputation for having extensive experiences. 그러니까 광범위한 경험에 대한 어떤 명성을 갖고 있다. 어디요? 글로벌 마케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여기에 등록 마케팅보다 마케팅. 이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고 이분이 그렇게 읽었는데 여기서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예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 퍼포레이트 디벌러먼트. 이거는 발전이죠. 퍼포레이트는 이거는 기업의 이런 뜻이잖아요. 기업의 뭐 이렇게 큰 회사. Mr. Craddick said. He is pleased and it is. Mr. Craddick said. 가 말하기를. He is pleased. 기쁘다. He is an honor to serve as the vice president. It is honored to serve. 그다음에 이거 끊었죠. It is honored to. President of his company. 예. 이거를 보시면요. Mr. Craddick said. He is pleased and it is an honor. 이거 H가 소리가 안 나죠? 아직도 이거를 한어라고 있는 분은 없죠? It is an honor. 영광이다. 영광. It is an honor to serve as the vice president of his company.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serve라는 것은 일하다로 보시면 되겠죠? 복무하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 뜻이 많으니까 solve을 하게 돼서 영광이다. 그 다음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뭐 이노규레이트도 이런 거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노규레이트. 이노규레이트. 이것도 발음이 어이죠? 이노규레이트. 이렇게. 어이죠? 이노규레이트. 이노규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 하면 이게 이제 입술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 하면 이게 쭉 길게 해야 되겠죠? 이게 어 소리가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모양을 하고 오 소리를 내야 돼요. 거의 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노규레이트도. 턱을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서. 어 이 턱을 뚝 떨어뜨리면서 이노규레이트도 이렇게 되겠죠? 예. 이노규레이트도.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밑에를 보실까요?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211쪽이요. 211쪽.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책 보시면 조종사 뒤에 동사에 강사를 넣는다. 이죠? Will now conclude. 이렇게요. 뭐 이건 조종사 다음에 넣는 건 중요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Please all once again. 강조. 그 다음에. Colossys payroll upcoming. 이런 거 A, B, C 구조일 때는 policies payroll upcoming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이거 보실까요? We will now conclude the orientation for new staff members. We will now conclude the orientation for new staff members.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e will now conclude. 여기는 이제 아까 강하게 했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conclude, conclude, conclude 여기죠. conclude,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뭘요? The orientation for new staff members. 그러니까 이거 새 staff members, 새 신입사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겠다. 이런 뜻이죠? 끝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요. Please read and understand all the instructions in the handbook that includes the policies, payrolls, and upcoming projects of our company. 아주 발음이 되게 좋죠, 이분이. Please read and understand. Please read and. 여기 이제 D하고 A하고 이제 이게 자음하고 모음이잖아요. 자음 모음. 이렇게 이제 연음이 되죠, 연음. 링킹 사운드라고 해서 read and. 근데 여기까지 read and done까지 됐어요. read and done 이렇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읽으세요. 뭘 읽는 게 아니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나면 리스닝이 이거 없이 들을 때 알아채는 게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read and done. read and understand은 다 읽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이 말한 것처럼 read and done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하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Please read and don't stand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Please read and understand. Read and understand. 이르죠. Read and done. 여기 빨리 했죠? Read and understand. Read and done. Please read and understand. 네, 이거를 빨리 하시면 돼요. Please read and understand. Read and done understand. Please read and understand. Please read and understand. 네, please read and understand. Please read. 여기. Done and done stand. Please 읽고서 좀 이해하라는 거죠. 뭘요? All the instructions in the handbook. All the instructions. 모두 instructions. 지시사항이죠? 핸드북에 있는 In the handbook. That includes the policies. 자, 포함하고 있는 policies. 자, ABC죠. Policy 정책들. 그다음에 Payrolls. Payrolls는 임금이죠. 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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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라는 것이 장부. Payrolls. And upcoming projects. Upcoming, 다가오는 projects.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In addition. In addition. In addition. Please be sure that 꼭 확인하세요. Your identification number and password. 자, 신원 확인 number. Your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번호와 password. Is reset. 자, 재설정돼다. Reset. 엑센트가 뒤에 있네요. Is reset. Reset. Before you get to work next week. Before you get to work next week. 아주 빨리하네요. Before you get to work next week. Reset. 여기 재설정하다. Reset. Before you get to. 뭐뭐하게 될 때. Work. 다음 주에. 일하게 되기 전에. 일하러 하기 전에. Get work. 일하러 오기 전에. Get. Get는 어디서 도착하다.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일하러 오기 전에. Get work. once again. 자, 그 다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once again. once again. 이 부분은 앞에 가는 문제. once again. once again. we welcome you in joining one of the. we welcome you in joining. leading companies in Korea. leading companies in Korea. 여기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we welcome you.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인하고 조이닝이. 인조이닝 이래죠. 인조이닝. we welcome you in joining one of the leading. 자, 리딩 컴퍼니라는 것은. 이제. 이끌어가는 회사들이죠. 한국에서. 리딩 컴퍼니들 중의 하나이다. 선도하는 이런 뜻이죠. 선도하는. 예. 그것 중에 하나다. 인조이닝. 이게 아주 빠르게 말. 여기서 여기는. 인조이닝은. 인조이닝. 인조이닝. 원하브 더 리딩. it. companies in Korea. 這. we welcome you in joining. 자 사진 묘사하기 볼까요? 사진 묘사하기 여러분이 사진 묘사하기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둘이 자동으로 가네요 참 부럽네요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 볼까요? 음 이거는 자 이 사진은 머리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자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on the street 했죠 거리에서 찍은 거죠 그죠? 이 차가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뒤에는 못 가 있어요 건물 있죠? 건물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네요 일단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on the street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elmet he is very good looking he seems to be in his mid thirties he is riding a bike with the lady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shirt she has long brown hair she seems to be having fun in the background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along the street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on the street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on the street 자, this picture 아까 했죠?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on the street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이런거 할 수 있죠?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자, 두 사람 있죠?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여기 two people in the picture 잠시만요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elmet 자,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elmet 헬멧에서 쓰고 있죠?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elmet 헬멧을 쓰고 있다 자, 쓰다는 것도 wear이에요 wear wearing a helmet he is very good looking he is very good looking 이 사람이 잘 생겼도 잘 생겼던 못 생겼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he seems to be in his mid thirties he seems to be in his mid thirties 자, 30대 중반인 것 같다 뭐 여러분이 40대 중반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은 맞으셔야 돼 he seems to be in his mid thirties he seems to be in his mid forties 이런 거는 맞추셔야 돼요 he is riding a bike with a lady he is riding a bike with a lady with a woman with a girl or girlfriend 뭐 다 알아서 갖고 상관없습니다 타고 있다 riding with a woman riding with a girl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이걸 갖다가 걸프렌드를 보이프렌드로 하면 웃기죠 그거는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shirt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shirt 파란 색깔 있죠 she has long brown hair she has a long brown hair long, 긴 brown hair 를 갖고 있다 she seems to be having fun she seems to be having fun 아, 재밌어 하는 것 같다 지금 묻고 있죠 she seems to be having fun in the background 이 뒷배경에는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지각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along the street I can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on the street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on the street 스트리트의 저녁적인 날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한 거죠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on the street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우라면 시험 볼 때 이게 잘 튀어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외국에 살다 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재미를 흥미를 느껴가지고 잘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보니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이제 이런 거 그냥 팍팍 나오겠지만 다시는 시험장에 가면요 무식적으로 튀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식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때문에 외워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엄청 유창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가셔서 그냥 무식적으로 튀어나오셔야지 거기 가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외우시는 게 좋다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들은요 자 그러면 뭐 집에서 따로 공부하면 쉽진 않으니까 한번 이거를 반복해 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이번에 학기는 좀 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1학기 1학기 때 했던 수업 이 시강인의 길이가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져서 촉박하게 하지 않고 이걸 충분히 소화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한 줄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시임즈 비 테이킹은 온 스트리트 러어 투 피 시임즈 비 테이킹은 온 스트리트 시임즈 비 테이킹은 온 스트리트 다음요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there are two people in the picture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elmet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elmet he is very good-looking 여러분 하시고 계시죠 he is very good-looking seems to be in his mid-thirties he seems to be in his mid-thirties he seems to be in his mid-thirties he is riding a bike with the lady he is riding a bike with the lady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shirt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shirt the lady on the left is wearing a blue shirt she has long brown hair she has a long brown hair she seems to be having fun 이 얘기는 굉장히 강설러죠 she seems to be까지 읽고 having fun 이러죠 대개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뒤에 이렇게 끊어질 때요 우리는 의미로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미로 의미로 이렇게 끊을 때 의미로 끊는 방법이 있고 문법으로 끊는 방법도 있고 내용으로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는 의미라든지 의미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내용 중에서는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덩어리 그 다음에 문법을 따지면서 그 다음에 내용,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끊는 경향이 있는데 대개 학교 때는 문법을 하거나 어떤 의미 덩어리 속에서 끊거나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3번으로 많이 해요. 이 경우 보실까요? She seems to, 원래는 seems to 그 다음에는 be로 해야 되거든요. 뭐 뭐 seems to 동사원형이니까 문법상은 그죠? 이 문법상은 seems to 동사원형이기 때문에 seems to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분은 seems to be에서 끊어요. seems to be에서 이렇게 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having fun 이것은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게 갖는 거예요.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즐겁게 보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보내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she seems to be까지 하고 having fun 이렇게 끊는 거예요. 대개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문장이 있을 게 있으면요 이 끊는 분, 이 다음은요 여기는 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끊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문장을 강조하고 싶은 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가운트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어디 나올지 몰라요. 앞에 있는 이 덩어리는 그렇지만 두 번째 덩어리는 대개 첫 번째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she seems to be having fun 이렇게 한다는 거죠. she seems to be having fun 이렇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볼게요. in the background 볼게요. in the background in the background 백이 엑센트가 있죠?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in the background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cars I can see some cars 여기 끊었어요. I can see some cars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지나가는 차를 몇 개의 차를 볼 수가 있다. I can see some cars cars 우리가 봤으면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여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분이요. 잘 들어보시면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cars passing by passing by 여기는 여기도 강하게 했네요. 좀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하게 했네요. 근데 둘 다 표시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좀 더 강하게 했네요. 자, 그 다음요.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along the street.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along the street. I can also 또한 강하게 읽으셔야죠.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여기까지 딱 끊으셨어요. along the street.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한꺼번에 갔죠. I can also see some buildings and trees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이건 전치사이기 때문에 강하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전치사예요. 약하게 하죠. along the street.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on the street.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on the street. It looks like a typical day. 바로 가죠. 이거 한 덩어리로. 완전히 떡덩어리예요. 떡덩어리.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떡이에요. 뭐 이렇게 떡. 떡 있다. 빵 같네요. 이제 안꾸가 들어있겠죠. 여기. 안꾸 표현이보다 이게 팥. 뭐라고요? 팥소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내용물. 컨텐트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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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도 읽으셔야 돼요. It looks like a typical day. It looks like a typical day. 이것보다 It looks like a typical day. 그 다음에 이렇게. On the street. 이렇게 떡덩어리로. 떡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떡덩어리. 떡덩어리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더 유창하게 잘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의 답하기 한번 해볼까요? 지울게요. 준비한 시간에 먼저 주어진 주제를 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럼 브레인스토밍 아시죠? 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스토밍. 폭풍처럼 생각해내는 거예요. 의제들을. 의제를 꺼내놓는다. 아이디어. 의제. 너무 커요. 그렇죠? 의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확 꺼내내서 하면은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이 이렇게 막. 이게 생 나는 거죠. 이 우리 이 그 뇌에서 막 아이디어를 꺼내내는 거예요. 폭풍처럼 슉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막 나가지고 어떤 좋은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의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있는 걸 한번 들어보죠. 아이고. 이쪽으로 가고.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You will have three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fifteen seconds to reason that a marketing company is doing a survey in your town. In this part of the test. Imagine that a marketing company is doing a survey in your town. Imagine a marketing company is doing a survey in your town. 엄청 빨리 읽고 있죠. 엄청 빨리. 상상하세요. 마케팅 컴퍼니가 doing a survey. 이런 거는 한 덩어리 외우시죠. Doing a survey in your town. 떡덩어리로. Doing a survey in your town. 마을의 survey.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You are participating in an interview about your hobby. You are participating in an interview. 인터뷰까지 했죠. 상상하십시오.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You are participating in an interview. 인터뷰에 참석하고 있다. 어바이오 합의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건 다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거 읽어보고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Which hobby do you like most? How long have you enjoyed that hobby? Begin preparing 잠시만요. 여기 있죠. 다시 한번요. You like most. How long have you enjoyed that hobby? Which hobby do you like most? Which hobby do you like most? 어떤 취미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How long have you enjoyed that 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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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미를 have you enjoyed 쭉 즐겨왔냐 이거죠. 해왔냐 즐겨왔냐. 이게 맞냐. 그러면 이제 요걸 안 보시고 요걸 제가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올리는 게 굉장히. 옮겨가지고 요거 한번. 답을 한번 없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among them I like cooking the most.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들리세요. 가셔.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various types of hobbies 들리죠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들리시죠? Among them I like cooking the most. I like cooking the most.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주단은 어 다양한 타입의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의 갖고 계세요 무슨 합의를 갖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니까 합의 많이 하시고 계시겠죠 예 어떤 합의들에도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합의가 있습니다 예 음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합의 자 배우 러스 타입서 합의 음 여기요 배우 러스 타입서 합의 즉 이거 보실까요 요 있는거는 외우세요 배우 러스 타입서 합의 한꺼번에 그 다음에 하이 아이 해볼 때 이분이요 외국인이 요 아이 헤브 이렇게 잘 정확하게 안읽어줘요 대게 이 에이츠는요 소리가 가끔씩 빨리 하면서 잘 안날 때가 있어요 이 에이츠가 원래는 나아야 되는데 빨리 하면서 아예 마치 앱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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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예 헤브 이렇게 아예 굉장히 약화 된다는 거죠 에이츠는요 어 약화되어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빨리 말할 때는 드라마를 할 때는 어 거의 소리를 안내 원래 내야 되는 건데 소리 안낼 때도 있어요 소리를 안낼 때도 있어요 나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아예 헤브 이렇게 가 안하고 앱 앱 앱 앱 이렇게요 아예 아예 앱 이렇게 한다고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다양한 타입의 어 취재를 갖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I have 하고 그냥 넘어가죠? I have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Among them, I like cooking the most. 쿠킹이 중요하니까 여기를 강하게 하죠? 가장 좋아합니다.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I have cooking. I have enjoyed cooking. 여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쪽에.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I have various types of hobbies. Among them, I like cooking the most.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I have enjoyed. I have enjoyed. 아주 엄청 빠르죠? I have enjoyed. 거의 여기 있는 게 했나 싶을 정도예요. I have enjoyed.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I have enjoyed cooking for a few years.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쿠킹을 즐겨왔다. 요리를 해왔다 이거죠. 그 다음요. 특히 이제 이 for a few years, 여기 years 발음 아시죠? 이 years 발음 항상 주요하라고 하는데 이 e-ar, 귀하고 y-ar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e-ar, 이 발음이죠? e-ar, e-ar. 이거는 e-ar하고 e-ar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e-ar하고 약간 그 허가 허가 이렇게 e-ar하고 하려고 하다가 다시 제자로 가야 돼요. e-ar. e-ar은 귀는 이 소리가 나잖아요, e-ar. 이거는 e-ar에서 이 허가 e-ar하고 e-ar 원점으로 가야 돼요. e-ar하고 아르로 가. e-ar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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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 이렇게요. e-ar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e-ar. 뭔가 이렇게 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e-ar. 밑으로 내려왔다. e-ar. for a few years 이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e-ar하고 하는 발음이 언제 정도 하면 노래 중에 e-ar 할 때 e-ar 하고서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e-ar 이렇게 하는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e-ar을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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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 이게 아니라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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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 이렇게 해야 돼요. e-ar. e-ar 이렇게 가셔야 돼요. e-ar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 번 보실까요? 자, 이거.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거 한참 갔죠? 자, do you spend. 다시 한 번요.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enjoying your favorite hobby compared to in the past? 자, 어디를 집중해서 들으시냐면요. on하고 in하고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다 들리실 거예요. less or more time on enjoying 여기요. why? begin preparing now.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enjoying your your favorite hobby compared to in the past? why? 자, do you spend.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you spend less or less time on less, 덜, 덜, 덜 시간을 spend 하시나요? 더 시간을 더 쓰시나요?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어디어디에 enjoying 즐기는 favorite hobby를 compared to in the past compared to는 그냥 이게 거의 수거네요 compared to 명사 과거에 비교했을 때 시간을 더 쓰냐 덜 쓰냐 그걸 묻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왜 여기를 했냐면 spend less or more time 한다면 여기를 되게 뭉개요 뭉개서 on은 on은 거의 온인보다 on 원래는 in이잖아요? 근데 on은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time on enjoying your favorite hobby or more time on enjoying your favorite hobby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enjoying on enjoying your favorite hobby compared to in the past why? 어는이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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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빨리 하면서 on enjoying on enjoying 심지어 어는을 어는 어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서는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갖다 이런 법칙 어는 어는 심지어 어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요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enjoying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히면요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Do you spend less Do you spend less or more time on enjoying 이런 걸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시면 이게 스크립트가 없을 때 들린다는 거죠 on enjoying your favorite hobby compared to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걸 했으니까 이제 답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But I sometimes spend more time doing that It depends Well I think it's 50-50 자 어 이 여기서는 이제 50-50 라죠 예 한번 보실게요 Well I think it's 50-50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Well it's 50-50 반반입니다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나는 때때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데 시간을 덜 쓰지만 But I sometimes spend more time doing that Sometimes 때때로 난 또 그것을 하는데 더 쓴다는 거죠 시간을 더 드린다 어떤 때는 춤을 활동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덜 쓰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It depends It depends Well I think it's 50-50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자 여기 한번 on enjoying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On enjoying 아까 위에 셌어요 On enjoying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이걸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반복해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다시 한번요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네 잘하셨어요 I sometimes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Unenjoying my favorite hobby 여기가 안 되시면은 여기를 잘라서 읽으시면 돼요 Spend less time on enjoying my favorite hobby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음에 아 on enjoying이 연결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But I sometimes spend more time doing that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I sometimes spend more time doing that It depends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Do you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Why? Do you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Why? 새로운 합의를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아 왜요? 그랬네요 여기서는요 Learn a new hobby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아세요 이게 들릴 때 이 N하고 O하고 이게 연음이 돼가지고 Learn a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Learn a new hobby? Learn a new hobby 이렇게 안 들려요 Learn a new hobby? 그럼 다시요 Do you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Do you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자 Learn a new hobby? 한번 반복해 보세요 이 여기 있는 분처럼요 Do you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Why? Do you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Why? Begin prepare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거죠 준비 시간 3초 그 다음에 리스판스 타임은 30초 30초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스크립트를 보기 전에 한번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리시죠? I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Learn a new hobby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들리세요? 그 다음요 First It will help me learn something new 예 It will help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당신이 배우는 것을 돈 내고 It will help you Something new Learn something new So it would help me be more creative Crea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very field 예 Once again I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I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I think it is good to learn a new hobby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Learn a new hobby Learn a Learn a Learn a new hobby Learn a Learn a Learn a new hobby 이렇게 소리가 나죠 다음요 First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용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It will help me learn something new 이랬죠 새로운 것을 It will help me learn 그것은 내가 배우는 것을 도와준다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It will help me learn 그럼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셔야죠 It will help me learn something new 이렇게 하지 마시고 It will help me learn something new 이게 아니라 It will help me learn something new 이렇게 It will help me learn something new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더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준다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약하게 발음을 했네요 잘 안 들릴 정도 엄청 약하죠 More creative 이거는 들리네요 다음요 자 이거는 굉장히 빨랐죠 Crea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까지 갔네요 네 Crea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여기에 끊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factors 요술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성이다 그랬죠 이게 창조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는 어디서 나와요 창조는 하늘에서 전혀 하늘 안에 태양 안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창조라는 것은요 공부를 해야지만 창조가 나는 거예요 If you study hard you can make more creative things 왜냐 하면요 이 경험이라든지 experience 이런 경험은 경험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어떤 보고 듣고 물론 경험을 듣겠죠 보고 듣고 또 실제로 해본 거 특히 몸으로 이제 이렇게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게 여러 가지 경험과 많이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특히 proper judge 올바른 판단 right 올바른 한 뜻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듣고 하나만을 가지고 듣고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이것만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양 수업을 듣잖아요 교양은 왜 수업을 들어요 교양 수업이요 교양 수업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 오류 위험 잘못된 것에 이 세상에 하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오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악에 의해 뭐 연극 수업도 듣고 영어 수업도 듣고 일본어 수업도 듣고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막 골라서 듣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법도 듣고 뭐 건강에 관한 거 듣고 식량에 대해 듣고 이런 것이 삶을 풍부하게 하고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교양이에요 교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오류로 가는 것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교양 수업이 엄청 전공 수업은 자기의 어떤 학문의 깊이를 줬기 때문에 줬지만 교양 수업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 가는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올바른 판단에 많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태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울게요 사실 어떤 학생들은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영어의 이인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왜 없다 이게 비읍시읍이에요 뭉개져서 그래요 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다 외국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영어 일인자가 될 수가 없는 확률이 많죠 어렸을 때 늦게라도 공부해서 영어 일인자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맨날 공부를 이것만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뭐 불가능한 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영어 뭐 영어 아무래도 안되기 때문에 이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포기 근데 외국어를 갖다가 외국어를 갖다가 잘해야지 아주 잘해야지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잘해야지 난 너무 못해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비교를 하다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히려 더 못해요 그냥 나는 왠만큼 해야지 잘해야지 내가 공부가 자기를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주는 건 좋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주면요 이거는 몸에도 해로워요 새롭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고 뭐라고 하나 그냥 트럼프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즐기시면서 하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글로벌 관광가기 때문에 영어를 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쓸 그런 어떤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즐기면서 좀 하시면 적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S는 없죠 이게 단수가 뒤에 와야 되니까 에브리다면 단수명사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나 추미를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취미를 좀 가지세요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삶의 윤난류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딴 딴 어떤 어떤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취미 같은 게 있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악기를 다룬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외에 요리도 좋고 많잖아요 요즘은 애완동물 모두 키우는 것도 있고 식물 키우는 것도 있고 외국어 공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요 또 보고 질문에 답하기 먼저 표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숙제하게 둡니다 각 개별 질문은 음성으로만 제공되면을 유의하세요 파트 사는 좀 그렇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딱 이제 보시면 어 요거를 보시면 뉴 에너지 코퍼레이션 조합 인터뷰네요 어 뉴 에너지 이 회사의 기업의 코퍼레이션의 조합 인터뷰가 있네요 어 컨퍼런스 룸이네요 회의실이 103호죠 원 오포 먼데 월요일이에요 9월 20일 월 20일 곧 있겠네요 시간이 9시서부터 11시 30분이었다가 갑자기 무브투 3시로 옮겼네요 무브투는 옮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줄로 그려져 있는 거는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특별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인터뷰 메서드에서 인터뷰 방법이죠 메서드 방법은 인펄슨 입술은 직접 대면한다고 그러죠 직접 대면 인펄슨 몸소라는 뜻이잖아요 인펄슨이 근데 이건 온라인이죠 온라인 그다음에 이것도 온라인 인펄슨은 그러면 이렇게 인펄슨 인펄슨 보다 온라인이 더 작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 인펄슨은 하나 둘 셋 넷 개잖아요 온라인은 두 개니까 아무래도 요쪽하고 분위기상 요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팀 로빈슨 런 브루어 이름이 쫙 나와있고 포지션 에드버타이징 어시스턴트 커뮤니티 코오디네이터 마케팅 매니저 커뮤니티 코오디네이터 에드버타이징 뭐 이런 쪽에 있네요 그러면 표 분석 시간은 45초 45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펀스 타임 3초죠 준비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대답은 15초 15초 동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 보실까요 스케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스케줄이에요 or the next job 인터뷰를 위한 스케줄을 내가 찾지 못했겠네요 so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여기 이렇게 꺼내요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answer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some of the questions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garding the schedule에 대해서 이거 about 뜻이죠 about regarding schedule it would be great 이제 이거는 우드 오늘은 문제예요 과거가 아니죠 우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할 때도 우드를 쓰죠 몸하곤 했다는 뜻도 있지만 몸하면 좋겠네요 몸할 것입니다 이거 뭐 가정이나 상상할 때도 많이 쓰죠 가정이나 앞으로의 가정이나 상상 몸하면 좋겠네요 아직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하면 좋겠네요 상상이나 가정할 때 우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쇠보 on what day on what day on what day 자 이거 어떤 날에 on the what day 어떤 날에 어떤 날짜에 will the interview take place 발생한 것입니까 and when is the first interview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항상 나오죠 첫 번째는 9시 그렇죠 TM 로빈슨 애드버튼 아우시턴스 이제 아까 이거 이거 봤죠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죠 이 인터뷰가 앞에 나온 것을 봐줄 때는 어떻게 해요 뒤를 써야 되겠죠 이 인터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인터뷰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행될 것입니다 발생할 것입니다 플랩 사운드라서 스타 렛 스타 렛 티가 이제 ㄹ식으로도 발음해요 이렇게 T나 D는 ㄹ식으로 발음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플랩 사운드라고 그랬죠 펄떡거리면서 혀가 천장에 부딪치는 거야 입천장에 펄떡거리면서 혀가 천장에 부딪치는 거야 입천장에 펄떡거리면서 스타렛 이렇게 되죠 스타 렛 스타 렛 칠 칠이요 I heard that the interviews will end before noon is that right? I heard that the interview will end before noon 오 정오전에 끝날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까 보셨지만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정오전에 안에 세시로 지금 옮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세시에 옮겼다고 했어요 여기요 오브 투 스루이죠 그니까는 정오 전에는 끝날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 네 그러면 정오전에 끝나지 않기 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들어보실까요 No That is incorrect No That is incorrect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Last interview has been rescheduled to 3pm So the interviews will not end before noon No That is incorrect The last interview has been rescheduled to 3pm So the interviews will not end before noon not end before noon 정우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자, no, that is incorrect. The last interview has been rescheduled to three PM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그러면 changed 대신에 rescheduled 이렇게 고급 단어를 쓰였죠 rescheduled. 사실 이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입으로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업을 이제 이 원래 투익 수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여기 있는 단어를 몰라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입으로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입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습을 이제 혼자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하셔야죠. 자, the last interview has been rescheduled to three PM has been rescheduled to three PM so the interview will not end before. 자, the interview 이거 한번 다시 해봐요 인터뷰들이 정우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No, that is incorrect. 여러분 따내보세요. The last interview has been rescheduled to three PM. So the interviews will not end before noon. We sometimes need to interview people online instead of in person.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of the interviews that will be done online? Begin preparing now. We sometimes need to interview people online instead of in person. 직접적으로 몸소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인터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of the interviews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말해주시겠어요? There will be done online.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행해지는 행해지게 되는 미래죠. 이런 인터뷰의 모든 자세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Sure thing. There will be two interviews online. One is an interview with Larry Green at 10 AM. He has applied for the marketing manager position. The other one is an interview with Travis Jones at 11 AM. He has applied for the advertising assistant position. Yeah, sure thing.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sure thing. Sure thing, 물론입니다. There will be two interviews online으로 두 개 인터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 온라인 제가 두 개 얘기했잖아요. 이거 굵게 써볼게요. 여기 책을 보시면 있고 이게. 이쪽으로 넘기면은 확 넘어가서 제가 이제 요걸 할게요. 그냥 여기서. 아, one is, one and the other 보이시죠? 아, 여기 원까지 할 수도 있고, the other one. one and the other one 여기죠. one is an interview with, he's an interview with woman, Larry Green 씨와의 인터뷰입니다. At 10 AM, he has applied for the marketing manager position. marketing manager position에 has applied for 지원하셨습니다. 자, 지원했습니다. 완료죠, 이게. 해피니까, has applied for. the other one is an interview with Travis Jones. 이런 건 잘자자도 외우세요. The other one is an interview with, 이렇게. 요거까지. Travis Jones, 11 AM에 인터뷰를 가있습니다. he has applied for the advertising manager position에 지원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Sure thing, there will be two interviews online. One is an interview with Larry Green. 자, one is an interview with까지 갔죠. 여기서 끊으시라는 거야. one is an interview with, 이렇게 딱 끊으셔야 돼. 왜냐하면, Larry Green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one is an interview with, Larry Green. 10 AM. At 10 AM. he has applied for the marketing manager position. 이 분은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he has applied for the marketing manager position, 이렇게 갔어요. 너무 길지만. the other one is an interview with Travis Jones. the other one is an interview. Travis Jones at 11 AM. he has applied for the advertising assistant position. He has applied for the advertising assistant manager. 한 번에 갔네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책 제안하기 갈게요. 요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and free and open to the public. And it seems like our exhibition has been promoted through word of mouth.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자,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Hi, it's Matthew, the director of the Central Art Museum. 바로 들어갈게요. Hi, it's Matthew입니다. The director of the Central Art Museum. Central Art Museum의 director라고 그러죠. 관장입니다. Director. 이제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죠. Director. 관장입니다. Since you are my assistant. 아, since you are my assistant. 당신이 나의 assistant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여긴 조수라고 했는데요. I need your help on a problem we are... I need your help on a problem. I need your help on a problem.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Facing. Facing. 우리가 facing, 직면하고 있는. As you know, we started a weekly exhibition series. As you know, we are started a weekly exhibition series. Weekly. Weekly가 뭐예요? 주관이죠. 주관 전시회. 그러니까 이 weekly는요. 부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Weekly exhibition series. 주마다 하는 엑서비션 시리즈, 시리즈물 있죠.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Prominent artist. 아주 유명한, 저명한 예술가에 의한 시리즈, 전시회. 주, 주마다 하는 주관. 지난달에. 지난달 이후로죠. Since니까. 지난달 이후로. This event is absolutely free and open to the public. This event, this event is absolutely free and open to the public. The public은 대중한테 열려있다 이거죠? 공짜고, 프리고. And it seems like our exhibition has been promoted through word of mouth. And participation is getting much higher than we had expected. 네. 자, 이건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Unfortunately, we sometimes don't have enough space for everyone to enjoy the exhibition. Changing the venue is not a good idea, since we are already using the largest place in our museum. So, what else can we do to hold ever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I hope you can come up with a good plan for managing the large crowds for the rest of our exhibition series. Please call me back. Thanks. It seems like our exhibition has been promoted through word to mouth. 이거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런 뜻이죠? 입소문.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났다. Promoted through word to mouth. 이거 알아주시겠어요. Word to mouth. Word to mouth. And participation is getting much higher. 참가하는 거.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죠? It's getting much higher. 점점점. 그래서 어떤 상태죠? 상태. 전화. 우리 뭐예요? 결혼하다 왜요? 나 결혼할 거야. 그럼 뭐냐? I'm getting married. I'm getting married. I'm getting married. 이게 개스는 어떤 상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개스 들어가는 거예요. I'm getting married. 나 결혼할 거야. 이거 뭐지? 하여. 점점 더 하여. 더 높게 getting. 바뀌고 있다는 거죠? 팔 때 참가율이. 참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Then we had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람들이 막 그냥 보는 거예요. 프라미엄트 아리스트가 유명한 예수가의 주간 전시 시리즈를 보러 온 거죠. 요즘은 못 가더라고요. 제가 뮤지엄 가려고 했더니 다 문 닫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충분한 스페이스 공간이 없습니다. for everyone too. for 목적격 투부정사. 모든 사람들이 엑서비션. 그 전시회를 즐길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때때로. changing the venue. 아주 좋은 단어. venue. 이것과 같은 단어를 찾으면 뭘까요? space라고 하면 돼요. venue. venue를 바꾸는 것은 It'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since we are already using the largest place in our museum. 우리 박물관에 있는 가장 커다란 장소를 이것과 비슷한 거죠. 비슷한 단어를 따로 쓴 거예요.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ecause의 뜻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ince because we are already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장소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so what else can we do to hold everyone? 모든 사람을 hold. 수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who wants to participate. 참석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hold는 have와 같은 뜻이에요. have. 가지다. 수용하다. how you can come up with a good plan. 이거 계속 나와요. come up with a good plan.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for managing the large crowds 커다란 군중들, 사람들을 managing, 매니지론을 다루다, 처리하다,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 for the rest of our exhibition series를 위해서 exhibition, 전시의 시리즈 그 나머지 동안에 위해서 please call me back 다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랬네요.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Hi there, Matthew.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I'll call you back if I have more ideas. Thank. 자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날 하나도 없어요. Hi there, Matthew. this is 누구.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I got your message loud and clear. 아주 당신의 메시지를 잘. loud and clear. 아주 잘 받았습니다. loud and clear 거의 수거죠. 수거. I understand we don't have enough space for weekly exhibition을 위한. 주간 전시회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 마이스 제스천스에서 붙여있죠. First, I think we should divide the exhibition in half. 반으로 전시회를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Should는 몸 하는 게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몸을 해야 한다. 몸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we can have two exhibitions instead of one. 하나 대신에 두 개의 전시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네요. 가질 수도 있겠네요. We can have one in the morning. 하나는 아침에. and the other one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다른 전시회. 양쪽으로. Next, I think we should set up recammer을 선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Set up recams. set up recams 이건 좋겠죠. set up recams 요 단어. We should set up recams를 세우는 게 좋겠어요. that way people can attend the exhibition online as well. 또한 온라인으로 attend the exhibition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랜섬 투어 같은 거 있죠. 랜섬 투어 같은 거. 랜선이라고 하나요? 예, 이 그. 이 투어를 하면은 그 저기 어디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요. 그리고 또 언택트 관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택트. 못 가니까 이 그 관광지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해서 백선. 2020년에 올해죠. 백선을 해서 언택트 관광지를 선택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차산. 제가 들어가봤거든요. 서울에는 뭐 아차산, 몽촌토성, 강동구에 있는 몽촌토성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지금까지. For now, these 이것이 제 제안들입니다. I call you back if you have more ideas. Thank you. 이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제안을 되게 창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진짜 생각이 굉장히 보릴리언트하고 creative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견 제시 한 번 볼까요? 여기요. 의견 제시하기. 자, 멋지어 가는 거네요.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Do you think companies need to pay for classes their employees take outside for their self-development? Why or why not? Give specific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네, 그러면 준비 시간 30초. 1분 동안, 즉 60초 동안 얘기하시면 돼요, 1분.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나요? Do you think companies need to pay for classes? 아, 이 클래스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게 회사가 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Their employees take outside. 그들의 직원들이 바깥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 그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서 For their self-development, 자기 개발을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수강하는 거죠. Take outside for their self-development. Why or why not? 왜죠? 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바깥에서 수강을 해요. Take, 수업을 듣다 이런 뜻 있잖아요. 꼭 리슨을 쓰시면 안 돼요. 수업을 듣다 뭐 해요? Take a lesson, take a lesson 이렇게 쓰잖아. Take a lesson, take a lesson, take a lesson. 이렇게 쓰죠, take a lesson 이렇게 쓰죠. 듣다 한다고 리슨을 쓰시면 절대 안 돼요, take a lesson. Take a lesson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외부에서 듣는 그 그 수업의 비용을 지불하든지 pay for classes. 수업을 듣는 그 듣는 그 수업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직원이 give a speech to you. 이유라도 얘를 달라는 거죠. 당신의 어피니언을 소프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분이 영어는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만약에 여행사에 취업했는데 러시아어를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여행사가 러시아를 뚫었어요. 러시아 관광 통역사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이 수배를 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서 모스크바도 봐야 되고 토스토이 생가 뭐 이런 거 막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어를 해야 되잖아요. 웬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지 뭐 러시아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하는데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게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다 이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답을 볼까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나? 잠깐만요. 어떻게 하셨나? 네. 이건 아니죠. 너무 올라갔어요. I strongly believe that companies need to pay for classes their employees take outside. 이분은 당연히 strongly believe that 저는 강력하게 believe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게 믿는다는 것보다 회사가 need to pay for classes. 수업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 their employees take outside. 밖에서 수업을 듣는 수업료를 지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lasses their employees이죠. 이게 아니고. first. if companies pay for their classes 수업료를 지불한다면 the employees will think they are getting better welfare. 더 나은 welfare. 복지단 뜻이죠? welfare. welfare. better welfare를 getting. 받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회사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오래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해주는데? if so they will be more motivated to work harder. motivated. 빨리 하시면 motivated. 이렇게 발음이 내죠. 더 be motivated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는데 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be motivated는요. 업무가 더 동기화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나오죠. that way. 그런 식으로 the company get better results.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get. get better results. 이거 덩어리로 외우세요. get better results. 잘할게요. good welf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t work. 이거 계속 나오죠. 요런 스타일. 그죠? good welf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at work. 이거 회사에서 할 때 회사에서 할 때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회사에서. at the company 이거보다 at work. 이게 참 좋아요. at work. after work는 뭐 퇴근 후에. 이런 표현이 좋아요. 이것도 아니지만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 다음요. next. companies. 만약 그 회사가 pay for their classes. pay for their classes.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되겠네요. the employees can use the skills at work. 이 직장에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로시아어 배우면 로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the employees can use the skills at work. 그런 식으로 they can work more efficiently and productively. 네. 아주 계속 나오고 있어요. they can work more efficiently and pro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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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 again. 더 능력적이고 이거 생산적이라는 뜻이죠. work more effectively and productively. once agai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 strongly believe that companies need to pay for classes their employees take outside. 다이들. 예. 요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첫날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 Cesaro Wash U He or hasarı afect Ocean.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십시keeping пес으로 명인동이 됐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곤 вот 제가 cruel move encima 드렸습니다. 안녕히계세요. gefähraby 1 acuerdo.